자 이번 시간은 파트 1입니다. 학교 도서관의 교육 서비스. 11페이지부터 시작을 해서 28페이지까지 관련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교 도서관 교육 서비스 구분해서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가 전체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학교 도서관에 제공하는 교육 서비스는 어떻게 나누어지느냐. 첫 번째 교육 과정에 따른 구분을 보시게 되면 표면적인 것과 잠재적인 것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표면적인 것은 겉으로 드러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국가 수준에서 하나의 과목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표면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 도서관 쪽이 표면적인 게 어떤 게 있습니까? 가장 쉬운 게 정보 활용 교육이잖아. 혹은 독서 교육. 이런 것들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내용이고 잠재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학습 환경을 조성한다든가 혹은 교양 인격 함량을 위한 교육 독서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드러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잠재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잠재적인 것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된다. 표면적인 과정으로 가야만 우리 도서관의 위상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사소 교사의 필요성이라든가.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그다음 우리 도서관 교육은 도서관에 대한 교육이 있고 도서관을 통한 교육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도서관에 대한 교육 하면 우리가 정보서비스에서 배웠던 거 있잖아. OT부터 시작해서 정보관리 교육까지 그 과정들을 도서관에 대한 교육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서관을 통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각 교과가 도서관 자료를 활용하기 위한 교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3번이 1번 이 내용이 개정이 됐죠.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새로 등장을 하는데 코디네이션은 그냥 독립적인 느낌입니다. 그다음 코퍼레이션. 그다음 통합 수업. 마지막에 가서 통합 교육 과정. 이렇게 해서 총 몇 개 단위로 나누고 있다. 네 개 단위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거는 몬트리엘하고 오브롤이 등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이 부분이 시험에 나오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면 보세요. 지금 기본서마다 이렇게 용어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A라는 기본서는 협력, 조정, 협동 단계로 얘기를 하고 같은 내용인데도 B라는 기본서는 조력동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에 대한 혼돈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이런 식으로 이제 등장을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눈치챘겠죠. 이걸 내겠어요? 이걸 내겠어요? 그렇지. 이걸 내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이거를 한번 봐주시고. 그다음 기능과 과정에 따른 구분해서 1980년대와 90년대 부처로 나눈다면 80년대는 항상 뭐다? 기능 중심이야. 옛날 거는 기능 중심이고 90년대는 뭐예요? 과정 중심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교육이 거죠. 그래서 특정 기능 중심을 둔다면 여기는 과정 중심이라고 하면 정부 활용이라든가 독서 과정 전체를 포괄하는 교육. 이걸 우리가 과정 중심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한번 봐주시고. 그러면 교육과정에 따른 구분부터 보겠습니다. 자, 표면적이다라고 하면 보통 공식화 제도화되어 있다. 뭐가? 교과에 대한. 그래서 일종의 정규 수업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초중등교육법에서 교육부 장관이 고시하고 있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이게 이제 표면적 교육과정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잠재적이다라고 하면 주로 우리 쪽은 표면적인 것보다 뭐예요? 잠재적 교육과정에 더 비중을 두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점차 어디로 가야 된다? 이쪽 중심으로 흘러가야 된다. 그래서 올해부터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과서 지금 만들고 있잖아. 새로운 걸로. 그치? 그래서 곧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또 봐야 되겠죠. 새로 지금 열심히 해서 내년에 만약에 완료가 되면 그것도 역시 우리 시험 과목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와서 내가 정리를 했습니다. 표면적인 것과 잠재적인 겁니다. 표면적인 건 뭡니까? 그러면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 명시되어 있는 활동인데 자, 창의적 재량활동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이 중학교의 자유학기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학교의 자유학기제. 자, 그다음 여기 교양선택이라고 나와 있으면 고등학교입니다. 고등학교에서 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표면적인 것은 뭐다? 딱 드러나는 거죠. 도서관 이용지도, 독서교육, 정보활용교육이다. 자, 잠재적인 것은 인격함량을 위한 독서 혹은 환경조성, 혹은 도서관 활용 수업을 그냥 지원해 주는 거예요. 우리 교과가 이 책이 필요합니다 하면 그냥 수업 지원해 주는 정도. 이게 잠재적인 교육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도서관에 대한 교육과 도서관을 통한 교육으로 와서 자, 도서관에 대한 교육이다 하니까 여기 도서관에 대한 교육은 누가 합니까? 사수교사가 하겠지, 그죠? 네, 그래서 사수교사 중심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내가 얘기했던 바로 이겁니다. 자, 우리 정보서비스를 배웠던 OT부터 그 다음에 우리가 정보서비스에서는 어떻게 배웠어요? 도서관 교육 이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이용자 교육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두 개 똑같아요. 자, 그다음 서지교육. 그 다음에 우리가 정보관리교육이라고도 배웠지만 여기서는 도서관 이용지도라고 보통 포괄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도서관을 통한 교육은 누가 개입이 된다? 교과교사가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교육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수교사가 도서관에 대한 교육을 전개를 하면 교과교사가 전개하는 교과수업을 서로 공동으로, 그죠? 협력해서 계획, 전개, 평가까지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도서관 협력수업이라고도 하고 또 정보활용교육과 연계한 교과수업, 혹은 독서교육과 연계한 교과수업, 이런 것들을 도서관을 통한 교육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봐주시고. 자, 그런데 뭐니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죠. 자, 원트리엘하고 오브롤이 등장을 했고, 협력 정도입니다. 자, 총 아까 몇 개라고 그랬어요? 모델 A부터 D까지 총 네 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코디네이션 부터 봅니다. 자, 이거는 교과 관련 자료를 그냥 수집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누구든 간에 한 사람이 교과든 사서교사든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위한 행사, 전시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시간, 장소, 학년 수준, 행사 등을 조정하는 정도의 협력, 아주 낮은 수준이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코디네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낮은 수준은 코디네이션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코퍼레이션 수준으로 올라가게 되면 공동 목표 자료에 대해서 협의는 하지만 사서교사는 뭐만 해주고 있어요? 그렇지, 자료만 비해서 제공하는 정도의 역시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코디, 코퍼 둘 다 낮은 수준이죠. 자, 그 다음에 통합 수업이 들어갑니다. 자, 교과교사와 사서교사는 교과 영역과 정보 활용 교육 영역을 통합해서 공동 비전, 목표, 계획, 사고 등을 통해 통합 수업을 전개를 하고 학생들의 사고 과정, 독서 쓰기, 조사 과정 등의 학습 과정에 어느 정도 개입을 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통합 수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가장 높은 수준, 통합 교육 과정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 교과교사와 참여해서 전체 교육 과정을 통합 수업으로 유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학업 성취도 달성에 기여하는 최고 수준의 협력 이렇게 나오면은 뭐가 된다? 통합 교육 과정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올해 등장하지 않겠나 시험에. 자, 이 네 가지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자, 기능과 과정으로 구분한다면 자, 처음에는 이제 자원에 대한 접근법 중심이었습니다. 교육 내용이. 그런데 아까도 봤죠? 80년대는 기능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90년대부터 와서 어떻게 한다? 과정 중심의 교육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능 중심의 수업은 부분적이에요. 아주 부분적입니다. 탐색, 흥미유발, 감상, 목록 이용법 이런 건데 90년대부터는 과정 중심입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들어가는 거. 뭐였어요? 이게. 잠재적인 게 아니고 표면적인 과정들이죠. 정보활용교육, 독서교육, 도서관협력수업. 이 세 가지입니다. 사실상 이제 우리가 여기서 배울 때는 항상 이 세 가지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자, 정보활용교육, 도서관협력수업, 독서교육. 이게 우리한테는 주력입니다. 이 세 가지. 이거를 잘 봐 두시고. 이 세 가지. moderator.